이 때 치킨 가져가야 됩니다. 그 성장 뒤에는 치킨이 있어요. 네, 여기서 치킨 뜯으러 가야죠. 말씀하신 대로 차량 뒤에서 하나하나씩 숨어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단 한 계단 전진해야 됩니다. 가부하 선수 아직 남아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오, 이거 이거? 이거 제거해주면 업! 이러면은 3대3 자, 그리필 입장에서는 아우라인 스포츠만 보면 되죠. 신검 승부 그래도 자, 술탄 자, 우측으로 우측으로 날개 펼쳤는데 손심해야돼요! 술타요! 오오! 다시 한, 다시 한, 다시 한 번 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좀 많거든요. 타이언병, 소리 듣고 지금 아우라는 14킬 자, 폭식 삼광탄 에어쌓는 그런 느낌으로 게임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쓸어먹을 수도 있어요. 자, 삼광탄 있는 거 다 뿌려야 돼요. 이제는 팀 대 팀의 교전 능력만 본다면 최근에는 그리필이 조금 더 좋았었거든요. 미키가 좀 더 용기를 내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조연 소리가 뭉쳐있는 아우라 아우라 아우! 바로 투하 냈어요! 퀴리트 대기를 했습니다! 자, 둘 둘 남았어! 바이바이! 아, 이걸 투하트가 너무... 자, 여기서 하나 남아야 돼! 투하트! 투하트! 두 명 잡아야 돼! 하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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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킥! 퀴리트! 투하트 두 개의 심장 두 명을 잡아내면서 치킨! 예, 마지막 저게 두 개의 심장인데 그냥 터뜨려 보였어요! 투하트! 그렇죠. 상대가 투청을 던지는 그 타임을 기가 막히게 노렸네요. 아아아아아아악! 악영 세리머니가 완벽하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여기서는 준비하고 나서 여기서 마지막에 세리머니까지 하면서 미키 본전 상황을 팬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와, 쉽지 않았거든요. 네, 미키 선수가 왼쪽에서 한 걸음 전킬 때 우측으로 에임이 확 쏠렸거든요. 그때 폭시가 놓치지 않고 장소하고 만들어주고 마지막에는 2대1 상황이었는데 신혁준이 한 번 해줬습니다. 멘털 선수는 아, 그냥 일반 안경 쓰고 왔네요. 하하하하하하 잘 어울리네요. 멘털은 그 자첸데요. 예, 알없는 안경 쓰고 왔네요. 빈매가 똑같은데요. 아이고, 예, 알없는 안경 쓰고 왔네요. 하하하하 네, 이건 그냥 원래 모습 그대로죠. 하하하하하하 이야, 굉장히 잘 어울려서요. 정말 이 안경 이렇게 잘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데 네, 맞습니다. 아, 멘털 선수가 지금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핀 이렇게 되면 미라바만 잘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 스펙트할 수 있는 아주 정교한 플레이를 우와! 이렇게 해서 보여줬어요. 이야, 이 선수는 제 코가 매력적이에요. 네, 아이고, 잘했네요. 코 가운데 버튼 누르면 뭐 나오나요? 아, 예. 콧대가 한껏 높아질 수 있는 아주 퀄리티 높은 경기였어요. 돌리면 뭐 수염이라도 떨리나요? 예, 돌돌리면은? 아, 궁금하네요. 앤버 없나요? 와! 예, 두 개. 예, 두 개십니다. 아까 2명 차이만 했다. 네, 네. 폭시 선수가 수급한 플레이를 통해서 안쪽으로 진입한 인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잘해줬었죠. 아, 우리를 어지럽게 하겠다. 나에게 빠져든다. 네, 빠져든다 이렇게 홀리게 하겠다. 그렇죠.